짜잔! 우리 오늘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했잖아. 영화보고! 떡볶이? 떡볶이도 좋고. 그 전에 앞머리 롤부터 먼저 올리자. 이 소리 좋아한다고? 아니야. 리는 학생입니까? 내가 두 개를 가져와봤어. 하나는 파운데이션이고, 하나는 하얘진의 선크림이거든? 하얘진의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살살. 근데 뭐 먹지? 너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아 그거 먹을까? 즉, 우리 같은 건성인들은 사우더를 많이 하면 안 돼. 적당히. 된 것 같아. 쉐딩은 이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아, 화난 거 아니냐고. 화난 거 아니야. 그래서 행복해. 뭐를 해줄까? 아, 너 뾰루지 났다고? 컨실러 해줄까? 뾰루지의 비읍도 독하지 않는다. 뭐지? 더 퍼스트 아이섀도우 해펀 로즈. 이거를 아주 살짝만 묻혀서. 이게 발색이 엄청 세서 조금만 해도 되게 진해지더라고. 여기부터 해줄게. 펄이 안 어울리는데도 펄을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 길게 빼는 걸 좋아해. 근데 발레 이슈즈 색깔이야. 되게 연해. 나도 한 건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와 봤어. 나 반짝거리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거 색깔 이쁘지? 많이 많이. 네 친구 많이 많이. 됐다. 너무 이쁘. 일단은 내가 그러면 30분 뒤에 깨워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더 자. 야! 일어나봐. 선생님 나가셨어. 내가 화장해줄게. 우리 놀러가기로 했잖아. 기다려봐. 내가 그럴 줄 알고, 화장품을 챙겨왔거든. 짜잔! 우리 오늘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했잖아. 근데 오랜만이니까 시험 끝난 기념으로 내가 해줄게. 짜잔! 어때? 야무자? 칭찬받으려고 챙겨왔어. 우선, 너 아무것도 안했지? 난 이렇게 꾸미고 왔는데, 네가 안 꾸미고 오니까, 조금 섭섭하긴 해. 하지만, 하지만 귀찮았던 건 인정. 그래서, 너 얌전히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어때? 딜? 오케이 오케이. 너랑 나랑, 피부톤도 그렇고 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거, 그대로 해줄게. 어때? 진짜? 우선,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 너 봐, 내 선크림 좋다 했잖아. 그 전에, 너 앞머리룰부터 먼저 올리자. 최고야. 깔끔해. 화장하기에 아주 적합한 머리가 되었어. 근데 우리 오늘 뭐 먹지? 선크림은 발라줄게. 선크림은 발라줄게. 이 소리 좋아한다고? 선크림 발라줄게. 너도 건성이라 했지? 이게 건성한테 되게 좋으니까. 톡톡톡톡톡 찍어주고 톡톡톡톡 찍어주고 이렇게 발라줄게. 이거는, 너무 막 비비면, 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살살. 살살. 살살 해주고. 이렇게 톡톡톡톡. 살살 해주고. 이거랑 머리랑, 턱이랑, 이렇게. 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아, 이거... 톡톡톡한테 봐봐. 음... 맘에 들어. 다음은 한번 탑고.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해볼까? 아니야. 우리는 학생이니까 내가 두 개를 가져와봤어. 그리고 하나는 파운데이션이고, 하나는 하얘진의 선크림이거든? 근데 하얘진의 선크림을 봐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내가 16살 때부터 쓰던 선크림이 되게 좋아. 내 애정템이야. 애정템. 일단 건성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이렇게 짜서 이것도 콕콕콕 찍어주고 콕콕콕콕콕 찍어주고 콕콕콕콕콕 찍어주고 이마도 콕콕콕콕콕 찍어주고 이렇게 이어진 다음에 미스트 저는 피부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건조한 편이라 미스트가 필수거든 미스트 이것도 내 통째 쓰는 것 같아. 응 되게 좋아해. 뿌려줄게 눈 감아봐 됐어. 됐어. 안 주고 어? 발라줄게. 자. 톡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내 팔이 좀 더 아픈 것 같긴 한데 괜찮아. 너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어. 아 근데 뭐 먹지? 너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아 그거 먹을까? 직떡? 너랑 난 또 떡볶이에 들은 떡보다 사이드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직떡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 아프다고? 참아. 여기 빵빵빵빵빵빵 야 근데 역시 시험 끝나니까 여유로워서 좋긴 하다. 뭘 하고 놀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제는 약간 그 노는 것에 대한 감을 잃었달까? 아니라고? 알았어. 이렇게 다음은 파우더를 맵까? 우리 같은 건성인들은 파우더를 많이 하면 안 돼. 어? 적당히 적당히 파우더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윤곽만 이렇게 이렇게 눈 한 번 감아봐. 오늘따라 학교에 배달이 해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가봐. 그럴 수 있지. 배가 고플 때긴 하지. 이렇게 눈 한 번 감아봐. 이렇게 눈 한 번 감아봐. 됐다. 좋아. 다음은 쉐딩을 해줄게. 쉐딩을 해줄게. 이거. 너가 뭐냐고 물어봤던 그 제품이야. 보자. 내가 봤을때는 너희도 얼굴이 굉장히 작은 아이기 때문에 쉐딩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쉐딩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짝 턱 턱 좀 많이 해준 다음에 된 것 같아. 쉐딩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아 코쉐딩 해달라고? 내가 요즘 코쉐딩 빡세게 하는거에 빠졌잖아. 나 똑같이 해줘 볼게. 코쉐딩은 이거 작은 걸로 해줄게. 여기 너와 코가 원래 높아서 너 하면 너무 얼음 같아질 것 같아. 뭔지 알아?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해보자고 너가 이제 우리가 피부랑 외곽은 다 맞췄으니까 눈썹을 한번 그려볼까? 자, 빗어주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정도로만 그려볼게. 여기부터 그려줄게. 내가 집중하면 입이 벌어지는 타입이라 나쁘지 말아줘. 이거 여기 야무지와 그려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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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난거 아니냐? 화난거 아니야? 그래서 행복해. 음, 나 아주 맘에 들어. 다음은 뭐를 해줄까? 아, 너 뾰루지 났다고? 컨실러 해줄까? 어디? 야, 그게 뾰루지냐? 살짝만. 톡. 그건 뾰루지에 촉하지도 않아. 이것은 뾰루지에 비읍도 촉하지 않는다. 알았지? 다음은 뷰러를 해줄게. 봐봐. 이렇게. 무서워서 참아봐. 좋아.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잘하지? 좋아. 어때? 괜찮았어? 그러면 마스카라를 해볼게. 하나는 볼륨용이고 하나는 롱용인데 너는 길이는 기니까 볼륨으로 가자. 이거 어디꺼냐고? 이거 2AN 볼륨 컬링 마스카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잘 올라가지? 언더도 살짝만 해줄게. 여기도. 숑 숑. 숑 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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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d. 숑. 숑. 우린 vestedって, ifique través 아 cono Writing, 일단. 아 fair if. 이 제품은 너가 나한테 뭐 쓰냐고 물어봤었던 글에서 가져와봤어. 머지 햇본 로즈 입니다. 머지 더 퍼스트 아이섀도우 햇본 로즈. 이거를 이렇게 아주 살짝만 묻혀서 이게 발색이 엄청 세서 조금만 해도 되게 진해지더라고. 여기부터 해줄게. 여기도. 그리고 같은 색깔로 언더도 살짝 해줄게. 여기도. 언더 아주 살짝. 여기도. 응. 좋아. 다음은 너 펄 좋아해? 나는 펄이 안 어울리는데도 펄을 좋아해서. 이거는 어디꺼냐면 에뛰드 미러홀립 색상인데 되게 예뻐. 근데 엄청 진해서 진짜 콕 정도만 해줄게. 이렇게. 콕. 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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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안돼. 그러면 진짜 더하면 진짜 미러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문질 살살살살 해주면은 아주 완벽해.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건데 나는 이렇게 꼬리를 길게 빼는걸 좋아해. 근데 너는 되게 연하게 살짝만 빼줄게.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보자.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어. 너도 약간 올려서 그려줬어. 너도 약간 올려서 그려줬어. 여기도. 가만히 있어. 음 아주 만족스러워. 뭐 하냈지? 블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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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셔도 너가 되게 예쁘다고 했던 미샤 코튼 블러셔. 블러셔. 발레 슈즈 색깔이야. 되게 연해. 나도 한건데 많이 티 안나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여기다. 너무 예뻐. 이거 진짜 내 최애 블러셔야. 이거 진짜 내 최애 블러셔야. 이렇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블러셔를 파우더를 잘 안 좋아해가지고 여태까지 그 틴트로 연명하면서 살았는데 이거 강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틴트만 남았나? 입술은 내가 고민을 해서 입술은 내가 고민을 해서 또 내가 나처럼 이렇게 쨍한 거를 너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세 가지를 가져와봤어. 잘 봐. 진한 거. 지금 내가 바른 거고 이거는 진하진 않은데 광이 있어. 광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매트한데 연해. 이거 발라봐달라고? 나? 기다려봐. 난 반짝거리는 거 안 좋아하는데. 광이 보이나? 응. 여런넷깔이야. 이쁘지? 광인데 나는 광을 엄청 반짝거리는 걸 안 좋아해서 이 정도만 바르는데 더 반짝거리게 하면 되게 반짝거리기도 해. 뭘로 해줄까? 발들 좀 닦을게. 나는 완전 파워 매트 파 너는 반짝거리는 거? 너는 반짝거리는 거? 아 그러면은 연한 거를 바르고 반짝거리는 걸 발라줄게. 어때? 꿀? 자 오우 해봐. 이렇게 슥 슥 슥 이렇게 이렇게 아주 연하게 발라줄게. 이거 색깔 이쁘지? 내가 진짜 많이 바르는 색깔이야. 내가 진짜 많이 바르는 색깔이야. 이거 포렌코즈 모스 강추강추 strips 톡톡 톡톡톡 톡톡톡 haz 음파 한번 해볼래? 그렇지. 음파 음파 잘했어. 반짝거리는걸 위에다가 여TV 이렇게 많이 반짝거리게 덕칠을 해줄게. 이렇게 많이 많이 네 친구 많이 많이 됐다. 너무 이쁘다. 다했나? 다 한 것 같다. 아이고 맘에 든다. 너무 이쁘네. 우리 오늘 야무지게 영화 보고 쇼핑하고 아 나 옷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떡볶이? 떡볶이도 좋고 자자 생각해보자. 일단 영화가 너무 기대돼. 요즘 문화생활 안 한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30분 있으면 좋네야. 재밌게 놀자고 졸리다고 정말 내가 꾸준하게 너를 살펴봤지만 너는 항상 잠이 많아. 부러워.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30분 뒤에 깨어줄테니까 그때까지만 더 자. 알았지? 무너지지 않게 잘 자야돼. 내가 이따 깨워줄게. 잘자. 이따 깨워줄게. 이따 깨워줄게. 네. 잘자. 띵. 띵. 띵.